자 꼬리물기 하면 안되니까 여기 정지선에 정지 스톱 자 앞차 갔죠 근데 지금 차가 못나가고 있죠 그러면 꼬리물기거든요 중립 이렇게 가면 안되요 앞에서 빠져야 하는거 가면은 식욕처리 되요 알겠죠 신호받게버리면 뒤에서 빵에도 가지 마세요 앞에서 가는거 보고 완전히 빠져져야 되죠 자 이제 기어 놓고 출발해도 될것같아요 액셀 살짝 밟고 차가 빠졌기 때문에 브래켓은 꺼졌기 때문에 따라 붙여도 되는거에요 약간 맨쪽으로 제한속도 50km 입니다 브레이크 발언지고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좀 더 브레이크 살짝만 떼세요 왜 막히죠 여기 스톱 약 100m 앞에서 우회절입니다 우측 깜빡 켜고 우리가 쭉 가서 여기로 안가요 쭉 가서 들어가는데 있어요 그걸로 들어갈거에요 기어 놓고 브레이크만 떼고 액셀 살짝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만 떼고 전부 브레이크만 떼고 좋습니다 중립 여기 보면 직진검지 있죠 직진검지에서 들어가면 안되는거에요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막히지 뭣 때문에 막히는거에요 지금 이해가 안나는데 기어 놓고 브레이크만 떼고 브레이크만 떼고 브레이크만 떼고 액셀 밟지 말고 앞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뗀거에요 그죠 이게 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만 떼다 밟았다 하고 있는거에요 이 차 그죠 중립 여기 오늘 왜 막히는거야 여기 뭐 있나봐요 아 오늘 노래자랑 오늘 노래자랑 녹화하는가 뭔가 하는거 같은데 파상 아닌가 그래서 막히나 보다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오늘 노래자랑 한다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아 노래자랑 되게 나가야되는데 중립이 브레이크만 떼고 어? 오 농담이네 아 노래자랑 있나봐요 아까 그 얘기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막히나요 호수공원에서 아 방송촬영을 네 하니깐 그쪽 호수공원쪽으로 차들이 맑아겠죠 대중매층 타고 와야지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저런식으로 트럭이 저런식으로 얌체처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껴든게 더 막히는거에요 얌체처럼 원래 건물 하나 들어가는 길이거든 건물 나오는 길이고 지금 먼저 가겠다가 막히니까 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재들에 침범해와서 저렇게 들어온거에요 몇차식으로 지금 저차도 그렇고 뒤에 차도 이러니까 막히는거에요 누군가는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거에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얌체처럼 껴들고 먼저 가겠다고 원칙을 지켜야되는데 원칙을 안지키니까 이게 법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는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면 되는거에요 브레이크 깨시고 지금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어들잖아 이렇게 되니까 막히는거에요 원칙을 지키고 가면 되는데 이거 위반이잖아 횡단보도로 해서 가는거잖아 레일 할 줄은 없다 그죠 그니까 살짝만 밟아주시고 떼고 다시 우측만 뺄키고 중립 저기도 직진도로인데 우회 잘하잖아요 서로 막 이게 막히는거에요 이게 지금